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이번시간 여러분들께 주식방송은 닥터케이츠비 닥터케이츠비 여러분들 방송시청할 때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관심 가져주신 결과 올해 2018년도까지의 목표가 200명 구독자를 모시는게 제 목표였는데 지금 4월 중순 좀 지나고 있는데요 200명 대기 한분 남았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지금 닥터케이유튜브 채널인데요 혹시 다른 분들께 추천해 주실 때 길게 안치더라도 닥터케이라고 치도 유튜브에서 바로 닥터케이츠비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주위 지인들에게 만약에 추천 좀 해주고 싶다면 주식방송은 닥터케이츠비 닥터케이츠비만 쳐도 유튜브에서 검색된다 말씀 들으시면 되겠구요 자 여기 보시면 재생목록이라고 있습니다 닥터케이가 방송을 제법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재생목록에 들어가시게 되면 다른 것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폴더들이구요 닥터케이츠비의 주식기초강의 그리고 닥터케이츠비의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닥터케이츠비 공지 그리고 종목 상담방송 단타매매 스켈핑 실전매매 하이라이트 그리고 말뿐이 아니라 해외선물 크루도오일의 실전매매 방송 부분을 두달 5,6,7, 석달가량의 매매 내용 41분 정도의 매매 내용을 또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놓은 부분이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방송 보실 때 오늘의 주식시황 한번 쭉 보고 싶다면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구요 주식기초강의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딱 클릭을 하게 되면 모두 재생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목차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쭉 보셔도 되구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보셔도 되고 1회 캔들 2회 거래량 3회 2평선 이렇게 쭉 나와있으니까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한번 쭉 보셔도 되고 닥터케이가 오늘의 주식시황이나 여러가지 방송할 때 좀 궁금한 부분들 여러분들 잘 못알아 듣겠거나 좀 생소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만 찾아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 닥터케이가 목표치 상승한 폭만큼 조정받고 난 이후에 목표치는 어떻게 설정하느냐 자 그 앞에 상승폭만큼 다시 상승한다 아 목표치 설정 이거 잘 모르겠던데 하면 이렇게 목표치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되고 닥터케이 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신 방송이 피보나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보시더라구요 그러면 피보나치가 뭐지 아 조정을 어디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이후 주가가 더 강하게 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던데 피보나치 아 여기 있네 28회 피보나치 조정 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상승 5파 하락 3파 이야기 하던데 엘리어트 파동이 뭐지 싶으시면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셔도 여러분들 아 빨리빨리 아 궁금한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대략적인 아 부분들 다 이해가 되신다면 순차적으로 1회부터 한번 쭉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께 주식 기초를 닦는데 부족함 없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순차적으로 어느 부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도 많이 고민하고 제가 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 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마 보시듯이 그냥 편안한 자세로 쭉 보시면 그 다음 회 그 다음에 넘어가니깐요 나중에 아 수돕하고 싶을 때 수돕 딱 해놓으시고 아 오늘은 10회까지 봤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방송 내용이 괜찮다 싶으시면 쭉 한번 주식 기초강의 118회까지 올라와 있는데 118회입니까 117회입니까 올라와 있는데 그거 한번 다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권유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게 보시면 단타 스켈핑 여러분들 제가 분복매매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 분복매매는 이 단타 스켈핑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잠깐 자 최근에 SK하인즈 분복매매 접근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분복매매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거든요 1분봉, 5분봉, 30분봉, 60분봉인데 크루도일입니다 해외 선물이거든요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그래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니까 매도 포지션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나랍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매매 했던 부분도 여러분들께 올려놨으니까 중간중간에 설명도 곁들이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난 선물 안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실전 기법들이 녹아있는 그런 방송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번 챙겨보시면 반드시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수익 공개도 되어 있으니까 수익 어느 정도 났었는지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닥트K 확신한다 제 방송 들으면 큰 수익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다만 주식 기초 강의에 나와 있는 내용들 주식의 기초를 닦는데 전혀 부족함 없고 여러분들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들 상당히 많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충분히 닥트K가 했던 이야기들 복귀를 해보시고 본인들의 관심 종목들이나 시장 상황에 복귀를 해보시고 그것이 동의할 만하다 하시면 여러분들 팁으로 가져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방송한지 1년 하고 한 2개월 다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한 발짝 한 발짝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최근에 방송을 좀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다른 일이 조금 열심히 해야 될 다른 일들이 좀 생겨 가지고 방송을 좀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주식 시황 정도 밖에 못 올려 드리고 있는데요 시간 나는 대로 또 더 알찬 방송들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닥트K 계속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전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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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